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통하는 하늘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원안대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의 위치는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공항에는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과 계류장, 재빙장과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무안공항이 전국규모로 5번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안공항 수준에 약간 버금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확장 면적까지 합치면 규모 면에서는 무안공항보다 커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곧바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8년에는 준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그 일정을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할 수 있는 턴키방식 등을 저희들이 적용되도록 노력을 해서 2023년 재벌이 이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개항시기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항공 수요는 2030년에는 74만 명이, 2055년에는 84만여 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신공항건설은 지난 1998년 김제공항 추진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이릅니다. 새만금의 공항이 들어서면 항망과 철도와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